아 나 한번 발견됐다고 아주 그냥 저기다 폭격을 막 미친듯이 퍼버려야 되는구나 야 지금 미사일 아깝다 야 미사일을 한발에 굉장히 비쌀텐데 아깝게 막 낭비하고 있는데 자 일단 발견이 안되게 하는게 중요하겠지 위협은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럴때 어울리는 효과 어 이거 이거 그거 같은데 잠깐만 어 이거 아니네 똑같은 거시기인데 자 자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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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기가 들키기 전에 아 들키면 안되니까 지금 에너지가 나 20% 빨리 차는거야 그 슈트 그 아까 거시기 진화 아니 뭐야 업굴 그거 한거있죠 포인트 뭐라고 해야되지 슈트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거지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자 저기 저긴 뭐야 4군데 썼는데 한군데는 안반던데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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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뭔가 깜빡했는데 잠시만요 왜요 저요 저요 의자 어어 안되겠어요 다행이네 뭔가 깜빡였는데요 네 왜 왜 우와아 이거 그거다 야 지금 오프라인이네 웨프지 웨프 시스템 그럼 나 이러고 다녀도 되나 뭔가 환상이 자꾸 보여요 이건 사용할 수 없다고? 야아 이야아 네 네 나노 수트가 뭐냐 바로 예 외계인 유전자를 후추한 나노 수트죠 아아아 안보여 아아 안보여 오어 어어 으아아아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쏘는지 이야아 좋아요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했는지 야 이쪽으로 빠져나가래요 자 디도 해킹하고 위스럭드 업데이트 자 화살 싸이코지 없어요 잠깐 저 화살 있는데 화살이 잘 안나와 화살 탄약이 별로 안나오기 때문에 주구중창 화살만 쓸 수가 없어 정말 잘써야되요 주구중창 화살만 쓰려면 자 자 자 일단 바꿔 놓고요 자 적 위시 표시해두고 다섯 여섯 일곱명 전기 화살 톡으로 바꿨죠 지금 바꿨는데 넓은 지역을 넓은 지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야 해봤자 이거 한명이잖아 예 한명이에요 한명 어 화살 차 바꾸고요 뭐하니 거기서 뭐하니 거기서 자 두 명 남았어요 지형군만 못불게 하면 돼 오케이 오 오 아 지형 부를려나 아 안돼요 안돼 에너지 채우고요 세 발 쐈어 여섯 발 남았고 전기 화살 두 발에 한발 남았죠 헬리콥터 제가 만약에 쟤네들을 도와준다면 헬리콥터에 전기 화살을 쏴야돼 자 그냥 가나 오케이 그냥 가요 지형군 세 명만 내려주고 갔네 세 명 갖고 되겠냐 야 와 임마 다 아 저렇게 빨리 움직이면은 화살로 맞추기가 좀 그래 자 오케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클로킹 풀린다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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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ppr 이geme 이뿐 Instrumental 메 audit기 윽 하이 최정 male 에너지 그이 저장 disease понимаю 아니 제가 막 幫 소리 정 귀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짜자아 됐어요 근데 저거 횟수 안하러 가도 돼 여기 화살 있었어요? 이거 먹으면 되죠 이거 화살 나온다고 무조건 막 먹은게 아니야 화살 저기 다 있는데 1,2,3,4,5,6,7,8,8,8 예 못 먹죠 꽉 찼어요 어? 여기 총이 이거는 그 총 아닌데 똑같은거잖아 자 수류탄 먹구요 총... 그거 없나? 레인저 뭐 거시기 뭐시기 그 총이 좋은데 여기 2편에서 쓰기에는 아 3에서 쓰기에는 그게 좋아 스카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진 않 안나오나오네 다 스카네 가 가죠 고 뭐야 여기 야 여기서 만나는 줄 알았는데 저기까지 가야되잖아 고고 공중투항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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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또 뭐야 아 프로필 또 예 핵핵 핵핵거리네 자 거기다 왔어요 야 얘는 언제 여기까지 왔어 정말 빨라 나도 모르겠다 이거 안 중요하다고 나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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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네 모로 가게에서 통장에 뛰어드는건 아니겠지 나 나보고 여기 뛰어들라고 잠깐만 거의 다가 아... 나도 그냥 저거 타고 오면 안되나? 어 방어 부탁 가자 그래 한번 부대화는 영어랑 부동이다 프로필스로 잘 알고 있는 부대장들 그럼 아까 얘기하고 조금 얘가 알카트레즈인거를 알고 있는거 같진 않네 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